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비밀로 여러분들한테 this하고 that 그리고 it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구분하시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this는 이것이고 that는 저것이고 it는 그것이고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평택 밑에 오산입니다. 위에인가? 사실 한마디로닷컴에요 한 10년 전부터 이 질문이 꾸준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볼 때마다 아니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지? 이거 저거 그거 이게 구분이 안 되나? 최근에 이 질문을 왜 올리시는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려고요. that하고요 특히 it 이 두 가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야 그거 좀 줘봐. 저거라고 안 하죠. 근데 give me that 이런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that이란 말이야. 이게 왜 생기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that하고 it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써도 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헷갈리겠죠. 그니까 that하고 it을 다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i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that이 그거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가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고방식을 딱 이식을 하시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요. 다시는 이거 갖고 골치 아플 일이 없다고. 저는요 이 this와 that과 it을요 뭐로 구분을 하느냐면 심리적인 공간으로 구분을 해요. 아 뭐야 더 어려워. 자 이 심리적인 공간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나와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포함하는 boundary 있죠. boundary 그 공간 심리적인 거예요. 공감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boundary가 있는데 그 boundar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하고 바깥쪽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심리적인 공간 속에서요. 완전히 내꺼, 내 쪽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this로 표현해요. 내꺼 아니고 상대방,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 또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에 속한 거 그거를 바로 that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this예요. 외부적인 거. 이걸 이제 저 외적 공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깥에 거니까. 그거는 그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에 똑같죠. 그죠? 자 이해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따님의 일기장을 훔쳐보다가 걸렸어요. 아 예를 들어 막 보다가 걸렸어. 아 일기장 갖고 와야 되겠다. 이거 일기장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일기장을 훔쳐보다가 딱 걸린 거야. 그때 따님이 딱 들어왔어. 어 엄마 지금 뭐해? 내 일기장을 왜 봐? 이 상황이에요. 자 일기장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그럼 따님이 저한테 엄마 그거 읽었어? 라고 물어보겠죠. 따님은 요 앞에 있고 저를 보면서 엄마 그거 읽었어? 그러면 Did you read it? 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때는 Did you read that?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일기장을 훔쳐본 이 사건 이 엄청난 범죄의 현장에 따님과 여러분이 같은 바운더리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따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엄마와 내가 지금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심미적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따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기장은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그거 읽었어?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뭐라 그런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It이라고 하지 않고 Did you read that?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미적인 같은 공간 안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때는 That이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일기장이요. 저한테 없어요. 어저께 읽은 거야. 훔쳐봤어. 그래서 따님이 딱 와가지고 엄마 어제 내 일기장 훔쳐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일기장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기장은 어딘가 숨겨놨겠지. 그렇죠? 엄마한테 똑같이 따님이 그래요. 엄마 어제 내 일기장 봤지? 엄마 그거 읽었어? 라고 하잖아. 똑같이 그거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영어에서는 Did you read that? 이 아니라 Read it?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얘가 우리 사이의 공간을 벗어났어. 그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Did you read it?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엄마 그거 읽었어? 가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Did you read that? Did you read it? 바뀌는 거예요. 물론 따님이 일기장을 막 흔들면서 엄마 이거 읽었어? 라고 할 때는 Did you read this?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죠?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구분한다. 가까우면 This고 멀면 That이고 그것보다 더 멀면 It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대로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시간 이런 걸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This고 얼마나 멀어야 It이냐는 말이죠. 10미터면 멀은 거예요? 30센치면 가까운 건가? 말로는 편하죠. 설명하기가.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다 안 가르쳐줘요. 하나 더 해 볼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 상표가 붙어 있어서 근데 이거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저 미국에 계신 우리 한마디로 닦고 회원 그 우리 김해선 회원님이 이걸 저한테 선물로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선물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 굳이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아까워서 아직 쓰지도 않고 이렇게 박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껴뒀다 쓰려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고 우리 혜선 씨한테 미국에 계신 혜선 씨 우리 회원님한테 감사해요 라고 할 때 물론 미국에 있지만 예를 들어 화상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 이 바운더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으니까 this 라고 표현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뭐를요? 이거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우리마랑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 아 집에 놔두고 왔네? 어 그거 되게 고마워요. 이때 그거 고마웠어요. 이럴 때 I really appreciate it 라고 하죠. 왜? 지금 우리 대화하는 사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I 씨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혜선 회원님이 요거를 샀어. 그러고선 저한테 화상통화로 박혜원 선생님 제가 요거 선물로 샀어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이구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해야죠. 그런데 이거 저한테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건 저한테 없고 그분이 갖고 있어. 우리가 이 선물을 주고받는 바운더리 안에서 나한테 없죠. 그때 뭐라 그래요? I really appreciate that.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어 그거 감사해요. 어 그거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When are you gonna send that to me? 그죠? that. 이때 that을 쓰는 거예요. 나한테 없고 그분한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I really appreciate that. 그래서 이 that하고 it은 이 바운더리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마술을 하나 딱 부린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우와 그거 멋있다. 야 그거 뭐야? 이때는 우리말에서는 그거지만 그때 뭐라고 표현한다? that is awes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니 왜 저거 멋지다라고 영어는 얘기를 할까? 이거는 원어민들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situation을 딱 포함하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걸 완전히 벗어나면 이 시고요. 그 안에서 멀면은 나와 먼 거면은 that이고요. 내 거면 this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o is this? 이렇게 표현하죠. who is this? speaking 뭐 하기도 하고 여기 왜 this를 쓰냐 말이에요. this를 자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 귀에서 들리는 요거 요 소리 요 소리 this voice 요거를 줄여서 this라고 했다는 거죠. 상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전화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지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바운더리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 너구나 라고 이제 서로 통성면하고 그래 잘 있었어 이럴 때는 그때부터 you를 쓰잖아. 왜? 이제는 우리 대화 속에 다 아니까. 아 이거 you예요. 계속 this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상대방이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that이나 it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you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칭 대명사거든. 인칭이라는 건 사람인 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뭐죠? 당연히 이거는 what is this?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없어졌어. 안 보여. 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것도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do you know how much it is? it is? it을 쓰겠죠. 그런데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 어? 그거 어떻게 가져갔어? 야 그거 언제 가져갔어? 그거 우리말로 그거지만 여러분한테 있잖아. 그때 뭐라고요? that이라고 한 거예요. what is that? 그거 뭐죠? 그런다고 해서 what is it? 이렇게 잘 안 한다고. 이걸 벗어나는 건 it이지만 이 바운더리 안에서 멀리 있는 건 that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그거 뭐야 할 때 what is it? 하고 what is that? 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it과 that을 같이 쓸 때도 있어요. 이걸 뭐 묻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생각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영화 보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영화를 지금 보고 있어. 근데 친구는 아직 그 영화를 안 봤고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야 되게 재밌어. 너도 한번 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this is awesome. you better watch this someday. 둘 다 안 봤어. 야 그 영화 나왔다며. 야 너 그거 봤어? 우리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어. 근데 그 영화는 아직 우리 바운더리 안에 안 들어온 상황이죠. 둘 다 모르는 거야. did you watch 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그거라고 표현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친구는 영화를 보고 봤어. 근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야 그거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was it good?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물론 was that good? 이렇게 표현해요. did you enjoy that? 왜? 친구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되죠. 우리말에서 야 그거 재밌었어? 그거라고만 표현하지. 야 저거 재밌었어? 라고 절대 안 하잖아요. 우리 바운더리 안에 그 영화가 들어와 있는데 나는 내 건 아니고 상대방 거니까. 되셨나요? 마지막 하나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잘못을 막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야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건 this is wrong this is not right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우리가 나쁜 짓을 좀 했었어. 요새는 농산물 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수박 소리를 했었어. 한 10년, 20년 전에 야 그때 그거 잘못된 거지. it was wrong it was not right 우리말이랑 똑같아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는 걸 지금 내가 본 거예요. 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거 틀렸어. 그럼 안 돼. 그거라고 하죠. 우리말에서는. 그런데 영어에서 이때 어떻게 한다? that is wrong 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it is wrong 이라고 잘 안 하고 that is wrong that is not right 우리 둘이 하나의 바운더리를 형성했고 내가 하는 짓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that이지. 정리하면 그래서 내적 바운더리를 인식하는 이게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그걸 딱 느끼는 거야. 바운더리의 이 경계가 바뀌죠. 매번 상황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휴먼 빙이면 누구나 센스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경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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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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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올 때가 있더라. 똑같은 책을 봐도요. 책의 문구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쓴 작가의 마음 그대로를 그냥 흡수해 버린 사람이 있다고. 후자가 당연히 책을 읽는 이유에 적합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쓴 그 문구만 달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문법을 달달달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영어는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 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매개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뭘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라. 왜?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를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규정으로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놓은 거 그 문법책들 그죠? 갖다 버리시라고. 이 생각이랑 우리의 마음은요.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뀌고 이런단 말이죠. 이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조잡하고 아주 그 내로우하고 그죠?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조항들에 꾸겨 넣으려 그러니까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괴로운 거지. 문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법을 보고 뭘 알아야 돼요? 그 단어 그 규정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는지를 추론을 해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아시겠죠? This That It 이 세 가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는 박기범 한마디로 TV밖에 없습니다. 진짜 근데 왜 10만명이 안되냐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놀랐단 거예요. 의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단 거예요. 그렇죠. 나는 놓았다죠. 뭘 놓았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놨죠. 어디다가 놨어? 그녀 뒤에다가 왜요? 왜 뒤에다 놨어요? 의도하면서 뭐 하려고 의도해요? 놀래키려고 누구를? 그녀를 이거 영어로 바꾸는 건 어렵지가 하나요. 이 강의가 15분 정도 될 텐데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최소한 영어 번역가 번역가 수준 정도 비슷하게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잡서를 많이 하면 강의 시간이 줄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블록을 쌓는 방식과 미국 사람이 블록을 쌓는 원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쌓여져 있는 블록을 다시 해체해 가지고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나는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국어를 하셔야죠. 그죠? 나는 어쨌다고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의도하면서 그녀 뒤에다가 선물을 놓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나는이에요. 끝. 나머지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나는 다음에요.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놀랐다는 거예요. 의도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놓았다죠. 나는 놓았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뭘 놓았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놨죠. 어디다가 놨소? 그녀 뒤에다가 왜요? 왜 뒤에다 놨어요? 의도하면서 뭐 하려고 의도해요? 놀래키려고 누구를? 그녀를 이 순서대로 싹 바뀌는 게 이 블록을 다시 해체해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거 영어로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머릿속에서 해내느냐 이게 문제지.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CPU가 좋고 뭐 GPU가 좋고 메모리가 좋고 성능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요. 영어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이쪽으로는 좀 머리가 느리신 분들이 있어. 블록 쌓기를 잘 못해. 어려서부터 블록을 잘 못 쌓아. 아니 똑같은 애기도요. 블록 처음 쌓는 건데도 잘 쌓는 애가 있고 잘 못 쌓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샥 바꾸는 거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으로 충분하죠. 나는 I 놓았습니다. 과거니까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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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과거도 put 이죠. I put 뭘 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선물을 하나 놨으면 A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두 개 놨으면 two 여러 개 놨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는 안 되겠어요. 그 선물을 놨다. 이건 앞에 문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라는 말을 쓰려면 그렇죠? A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를 어디다가요? behind her 그녀 뒤에다가 그렇죠? 뒤쪽에다 놨어요. 그러면 그냥 behind만 써도 돼요. 근데 뭐에 뒤에 behind her 그녀 뒤에다 놨어요. 왜요? intending 지금 하고 있으니까 intending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의도는 항상 앞으로 뭘 하려고 의도하는 거잖아요. 놀래키려고 to surprise 투부 정사가 뭐예요? 미래죠. 그죠? 살짝 바뀌는 거니까 놀래키려고 누구를 her 그래서요 I put a 크리스마스 present behind her intending to surprise her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빨리 나오면 금방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부화가 걸리고 뭐 열이 나고 그렇죠? 컴퓨터는 펜을 강하게 틀어갖고 식혀줄 수가 있는데 우리 머리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재밌죠? 우리가 구입한 호텔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단 주호를 잘 보세요. 주호가 뭐죠? 우리가 구입한 호텔 반으로 딱 자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쨌다고? 역 근처에 있었다고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눴죠. 각각을 한마디씩 추가하는 거예요. 자 뭐가 우리가 아니면 구입이 아니면 호텔이 그렇죠? 호텔이죠. 그래서 호텔부터 나오는데 그냥 우리말에는 그냥 호텔이지만 그냥 호텔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 호텔이에요? 아니면 어떤 한 호텔이에요? 우리가 구입한 호텔을 딱 한마디로 했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그 호텔이죠. 그거 역 근처에 있었어 이러잖아요. 내가 구입한 호텔이 되는 순간 그 호텔은 더 이상 어떤 하나의 호텔이 아니야. 그 호텔이죠. 그 호텔이죠. 딴 호텔 말고 그 호텔 내꺼! 그 정관사 더가 딱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정관사도 이렇게 한마디로 공식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hotel 어떤 호텔이에요? 우리가 구입한 호텔 주어동사 뭐가 어쨌다고 항상 붙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텔이에요? 그랬을 때 구입한 호텔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입한 거죠. 그래서 The hotel We purchased 과거에 했으니까 We purchased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Which를 넣든지 That을 넣든지 할 수는 있지만 안 넣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어쨌다고로 넘어가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아 이거 있었다고 여기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었다고 그래서 Was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죠. Near 근처에 있었어 Was near 뭐 근처에 있었는데 A station 어 그땐 어를 써야죠. 덜을 쓰면 야 그 역 근처에 있었어 라는 뜻이 되고 보니까 뭐 여기 하나 있네 그런 의미에는 A station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더도 되고 어도 되는데요. 이 문장은 어가 나을 것 같아요. The hotel that we purchased was near the station 또는 Near a st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블록을 옮기는 거다. 자 3번 그가 운반하고 있는 가방은 아주 무겁다. 반으로 딱 잘라보세요. 뭐예요? 그가 운반하고 있는 가방 이게 주어죠? 그게 어쨌다고? 아주 무겁다. 그가 운반하고 있는 가방 한마디로 뭐예요? 가방이에요? 아니죠. 이것도 그냥 가방하면 안 되고 그 가방 해야지. 야 그거 되게 무거웠어. 그러니까 이때도 The bag 어떤 백이에요? 그가 운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동사 붙어 다니니까 He was caring 그래서 The bag he was caring 여기도 대신한 휘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서 The bag that he was caring The bag which he was caring He is caring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주 무겁다 그랬으니까 It's very heavy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The bag he was caring is very heavy 됐나요? 자 이번엔 4번 이 조금 골치 아픈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누가 그걸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누가 그걸 했는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요? 자 이런 문장인데 주어 손으로 나눠봅시다. 주어가 뭐일까요? 누가? 누가가 주어예요? 아니 누가는 했다 그걸 했다의 주어죠. 전체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죠.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가 어렵다는 거잖아. 어렵다가 서술어인 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뭐가 어려울까? 누가 어려울까? 아니죠. 누가 그걸 했는지 판단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주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는 거예요? 했는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는 거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할 거니까 To decide 됐죠? 뭘 판단해요? 그걸 판단해요? 누군지를 판단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 Secret Grammar의 명사절 만들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했어. 그게 누군지 판단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말은 누군지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 뭘 판단해요? 누군지 판단하는 거죠. 누가 뭐 어쨌길래 누가 했거든 누가 했거든 뭘 했어 그거 그래서요 To decide Who did it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s hard 를 서술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투 부정사가 좀 길지만 그냥 앞에 둬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를 뒤로 보내면 It is hard to decide Who did i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말에서도요 주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그걸 했는지 얘를 주어로 잡을 수도 있다고 누가 그걸 했느냐고 그게 주어고요. 나머지 서술어 뭐예요? 그거 판단하기 어렵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누가 그걸 했는지는 Who did it 이시죠. 그 다음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It's hard 뭐 하기에 어려워요? 하기에 앞으로 할 거니까 To decide 아까는 판단하는 것 해갖고 명사조용법으로 To decide 을 썼는데 지금은 판단하기에 이것도 To decide 이걸 이제 부사조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판단하기에든 판단하는 것이든 그냥 투 부정사죠. 그래서 Who did it is hard to decide 이 문장도 영어에서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주어를 뭐로 잡느냐에 영어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요. 의문사조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Who did it 을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It is hard to decide Who did it 아까 만들었던 문장이랑 똑같아져요. 아, 이거 오묘하지 않아요? 오묘하죠? 나만 그런가? 그래서요. 이게 이제 궁금한 것대로 풀어보면 It is hard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하면은 To decide 가 결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죠. 그건 우리 문제예요. 근데 그거 어려워 그랬을 때 야, 뭐 하는데 어려운데 그게 뭐하기에 어려워? 이게 궁금한 사람한테는 It is hard to decide가 어, 결정하기에 판단하기에 어려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죠. 미국 사연한테는 별로 중요해요.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이 to decide로 표현하는 거예요. Who did it 또 뜻이 막 변하죠? 누가 그걸 했는지 를로 됐다가 누가 그거 했는지 가가 됐다가 to decide도 판단하기에도 됐다가 판단하는 것도 됐다가 우리말로는 막 복잡하지만 영어는 그냥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제 좀 어려운 문장들 나와요. 자, 5번 몇몇 직원들이 내가 이번주 초에 게시한 공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게 나의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여기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몇몇 직원들이 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몇몇 직원들이 내가 이번주 초에 게시한 공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것이 어쨌다고 나의 관심으로 다가왔다고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어가 굉장히 길잖아요. 주어가 굉장히 길어서 그냥 뒤로 보내고 아, 모르겠고 그냥 가까이 그거 가지오를 써볼까요? 그거 다가왔어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거 다가왔어 나한테 뭐가 뭐가 몇몇 직원들이 어쨌다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말 블록이 완전히 해체가 돼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영어로 하면 아, 모르겠고 그게 다가왔어 It has come 어디로 다가왔어요? To my attention 나의 관심 안으로 온 거죠. To my attention 뭐가요? That 주어동사 길기 때문에 That 하나 때려놓고요. Some workers 또는 several workers 가 오해했죠. Misunderstood 또는 Misinterpreted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뭐를요? The Notice 그 공지를 어떤 공지예요? I Posted 내가 Post 했죠. 언제? 이번주 초에 Earlier This Week 이번주 좀 후반에 이번주 말에 이렇게 가면요 Later 나중에 뭐에 나중에 This Week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Later This Week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장 또 이렇게 완성이 됐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했던 문장 정도를 여러분들 영어로 바꿀 수 있으면 사실은 번역가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예를 이렇게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고수준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연봉을 더블 트리플로 올릴 수 있는 제가 힌트를 사실은 드렸다고 고맙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마치 블록 쌓기처럼 정말 재밌거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투하고 포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요. 한마디로닷컴에 10년 동안 꾸준히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또 사죄드립니다. 저희 한마디로닷컴에 오셔서 저한테 그거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포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SOS를 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요. 투하고 포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투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투 를 정확하게 이해하실라 그러면 요거만 하시면 돼요. 진짜로 투는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A와 B 두 지점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가 생겨요? 방향이 생기죠. B 지점이 여기 있으면 방향이 일로 가야 돼. 아래 있으면 내려가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두 지점을 상정했을 때는 방향성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일로 가려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즉 A 지점보다 B 지점이 미래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투는요. 전치사건 투부정사건 상관없이 첫 번째 방향성을 나타낸다. 둘째로 미래의 내용을 담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FOUR 같은 경우는요. FOUR는 우리말로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제가 전치사 FOUR 정리해놓은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 얘기는 내가 널 위해서 살아 같은 말이에요. 그죠? 기분이 좀 내가 좋으면 널 위해서고 내가 좀 티꺼우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FOUR 안에는 투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방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미래의 의미가 없어요. 그 차이라고 되셨나요? 방향성과 시간 미래 이 개념이 없는 게 FOUR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두시고요. 예문을 제가 자꾸 들어드리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투고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투고 고는 동사잖아요. 동사원이요. 그래서 이건 투 부정사인데 아직 안 간 상태에서 가는 상태로 변하겠다라는 걸 나타낸단 말이지. 아직 안 갔는데 갈 것 같은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다 미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투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이죠. 아직은 안 갔는데 가는 쪽으로 내가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FOUR을 사용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FOUR 다음에는 고가 바로 못 오니까 FOR GOING 이렇게 오겠죠.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가는 걸 위하여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기 위해서 하고요. 가는 걸 위해서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그냥 가는 걸 위해서란 말은 평소에 다니는 걸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FOR는 I sleep enough FOR studying English 공부를 평소에 하는 놈이 영어를 공부하는 걸 위해서 저는 잠을 충분히 잡니다. 그때는 미래가 아니야.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럴 때는 FOR studying을 쓰는 거죠. 미래의 개념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O Los Angeles LA로 이거는 LA 방향 그 다음에 시간 미래 이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FOR Los Angeles 라는 말로 쓸 수도 있죠. 그거는 그냥 LA를 위한 거야. LA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해석을 쓸 수도 있고요. 미래에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꼭 방향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LA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할 때는 TO LA를 쓰고요. 방향이 필요 없을 때는 FOR를 쓰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O하고 FOR의 사용이 겹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80%는요. TO를 써도 되고 FOR를 써도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영어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아 여기는 내가 TO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FOR를 했단 말이야. 내가 왜 틀렸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FOR를 쓴 거예요? 둘 다 써도 되니까. 그 사람도 집에 가면 TO 썼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TO라고 해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20%는 뉘앙스가 살짝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재미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80%는 다 인터체인저블 하다 그랬어요. 부산 행 열차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부산 행이라는 말 행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행을 영어로 하는 걸 잘 모르시겠으면 말을 바꾸면 되죠. 부산 가는 기차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부산을 위한 기차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부산으로 가는 기차 얘는 여기 있다가 부산이라는 장소로 이동할 거니까 이건 TO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is a train to 부산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This is a train for 부산 하면 안 되나요? 부산을 위한 열차 맞죠? 그냥 원래 이 열차는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내일로 가는 거야. 시간 개념이 없어. 방향 개념도 없어. 그냥 부산을 위한 거야. 그때는 FOR로 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써도 완벽하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n answer. 이 문제에 대한 자 알고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답끼리 이렇게 줄로 긋는 거 뭐죠? 줄로 연결하는 거. 이게 뭐예요? 1대1 대응이라고. A의 답은 A다시와 연결이 돼야죠. B의 답은 B다시와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B다시가 답이더라도 어떤 답이긴 하지. 그럼에도 A의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과 이 문제에는요. 1대1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 I am looking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to를 쓰는 거예요.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해결이 될 거. 그죠? 미래죠? 그 다음에 방향. 나는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answer 다음에 to the question. 여기 온단 말이에요. to the problem. to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방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의 기도를 위한 그래서 please give me the answer for my prayer. 그죠? for 이때 for를 쓴다. 대전의 1대1 대응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내 기도를 위한 응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괜찮아요. 다 쓸 수 있다고.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에 해당하는 거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예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하는 자극을 하면 나는 화를 내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칭찬하는 예뻐하는 자극을 주면 나는 웃음으로 반응을 하겠죠. 즉 자극과 반응 사이는요. 이때 1대1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때는 2를 쓴단 말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reaction to the stimulus. 이해되시죠? 2를 써요. 그런데 이거를 4를 쓰면 어떨까요? 자극을 위한 반응? 이건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때는 4를 쓰면 좀 이상하죠. 자극을 위한 반응이란 말은 우리말에서도 불가능하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He came to me He came for me 둘 다 맞는데 의미는 살짝 다르죠. He came to me 는 뭐겠어요? 방향 그는 나에게 왔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걔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He came for me 이건 뭐겠어요? 그는 나를 위해 왔어요 또는 나 때문에 왔어요 여기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서울로 왔어 그럴 수 있잖아 나는 부산에 있는데 그 4에는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came to me He came for me 두 개는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말에서도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쓸 수 있지만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평화로 가는 과정 이란 말 한번 해봅시다. 과정인데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a process for peac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툴 쓰면 안될까요? This is a process to peace 괜찮죠. 이것도 평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둘 다 쓸 수 있지만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It is important to me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for me 둘 다 괜찮은 거 아시겠죠? It is important to me 는 뭐겠어요? 방향 나한테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나한테 중요해. 그리고 난 그게 필요해. 아직 안 왔거든. 근데 It is important for me 라는 말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꼭 나한테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너한테 못 줘. 이미 나 갖고 있지만 없어서 필요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미래가 아니야. 이건 for예요. 그 다음에 This car is headed for 부산 이런 표현이 있고요. This car is headed to 부산 이 두 가지가 또 있죠. 여러분 수거집에 보시면 be headed for 해갖고요. for라는 전치사로 거의 수거집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만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to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이 자동차는 it is headed 머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로 부산으로 그리고 to죠. 뭐 때문에 머리를 두고 있어? 뭐를 위해서 머리를 두고 있어? 그럼 또 for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경우엔 똑같은 표현이고요. 뭐 의미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해결책을 갖고 있죠. 이런 말을 해봅시다. I have a solution to the problem I have a solution for the problem 자 to the problem 아까 설명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1 관계가 성립하다고 생각하면 to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 아닌 다른 문제에는 답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답이다. 근데 그냥 그 문제를 위한 답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I have a solution for the problem 이란 말도 충분히 많이 쓴다고. 물론 to the problem 좀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문제와 해결책은 쌍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둘 다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열쇠와 문 있잖아요. 여러분 열쇠가 있다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죠. A라는 열쇠는 A라는 문에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is is the key to the door 이게 훨씬 많이 쓰이죠. 문이 있으면 그 문에 대한 열쇠예요. 1대1 대응 관계고요. 아직은 문이 안 열렸지만 이 열쇠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앞으로 열 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key for the door 이란 말도 쓰이긴 쓰여요. 그 문을 위해선 이거 쓰세요. 그럼 그런 의미로는 for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to the door을 훨씬 많이 쓰긴 한다. 이제 투부정사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투부정사하고 for ing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I am here to see her 하고요. I am here for seeing her 하고요. 둘 중에 어느 게 맞겠어요? 당연히 위에 게 맞죠. 왜 왔어요? 그냥 만나러요. 만나러 아직 못 만났잖아. 앞으로 만나야 되죠. 그죠? 미래잖아. 그래서 to see her 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I am here for seeing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0점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녀를 앞으로 아직 안 만나서 앞으로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여태 지금 만나고 있어. 과거에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왔고 내일도 아마 보겠지.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 좀 어렵잖아. I am here for seeing her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그냥 I am here for her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for ing는요. 굉장히 좀 조심히 쓰셔야 돼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for다면 명사를 쓰는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I am here for her 딱 그녀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자 이거랑 비슷하게요. 이렇게 보세요. people used this 사람들은 이걸 사용했어요. 어디다가? to make up their faces 얼굴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되는 거. 방향성으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브 정서를 쓴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people use this for making up their faces. 이거 괜찮은가요? 괜찮지. 평소에 평소에 화장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이거를 쭉 써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for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for라는 게 특이하게도 뭐 뭐 동안이란 뜻이 있잖아요. 왜요? 옛날부터 쭉 해왔을 때 동안이란 말이랑 같이 쓰이죠. 그래서 현재완료랑 같이 자주 쓰여요. 내가 3년 동안 살아왔어요. for three years I have been living here. 그죠? 이거예요. for라는 전체의사는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물론 미래에도 쓸 수 있어요. for는요. 그러나 과거에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people use this for making up their faces 이런 식으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이 좀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people use this for their makeup 이렇게 가요. for their face makeup 그냥 명사로 그냥 바꿔 쓴다고.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돈은 성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성공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나 해요? 아직 성공 안 했잖아. 앞으로 할 거죠. 미래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to succeed로 표현하면 돼요. money is essential to succeed 됐죠? 이걸 for ing로 쓰면 안 되나요? money is essential for succeeding 이건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for를 굳이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라? 그냥 명사를 써라. 그래서 money is essential for success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투 부정사를 써도 될 거를 for ing로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아주 재미난 사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 투아4를 설명을 마칠게요. 이 투아4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거든요. yeah. the owner of the cow used to hear dogs barking at night so he put one CCTV camera and he saw this unbelievable incident that one leopard comes daily at night to meet the cow and the cow licks him with her tongue The owner asked the previous owner of the cow and came to know that the leopard's mom died when he was 20 days old and the cow fed her milk, too, fur, the leopard since then. The leopard thinks that the cow is his mom and he comes daily at night to see her 뭐 이런 훈훈한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cow fed her milk 여기에 to the leopard일까요? for the leopard일까요? 네. 정답은 to였어요. for를 쓰면 안 되나요?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다 된다고. for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상처를 받잖아. 상처받지 말라고. 이 원어민이 여기다 to라고 썼지만 집에 가서는 for라고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원어민이 왜 여기다 to를 썼을까 아셔야 돼요. 원래 소는 누구한테 먹여야 돼요? 송아지한테 먹여야지. 표범은 표범한테 젖을 먹여야죠. 일대일 대응 관계와 젖 먹이는 관계는 송아지가 아닌 표범한테로 먹인 게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o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for를 썼으면 표범을 위에서 젖을 다른 놈을 먹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the cow fed the milk for the leopard to her son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였는데요. 표범한테 먹인 게 아니라 표범을 위해서 그 표범의 자식, 아들한테 먹였다라는 말로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for the leopard라고 안 하고 to를 쓴 거단 말이에요. 표범을 위해서 먹였는지 표범에게 먹였는지 이 차이다. 그 뉘앙스 차이죠. 상처받지 마시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two하고 four 정리 잘 되셨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다셨어요. 이제 새벽 5시가 넘어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뻔한 영화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 닷컴의 박기범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해드릴게요. 1번 Do you know where is he가 맞아요? 아니면 Do you know where he is가 맞아요? Where he is가 정답이죠. Where is he는 틀려요. 두 번째 문제 Do you know what is the answer가 맞아요? 아니면 Do you know what the answer is가 맞아요? 두 번째 게 맞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맞아요. 하나 더 가볼게요. Do you know what is he가 맞아요? 아니면 Do you know what he is가 맞아요? 이것도 둘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것만 맞아요. 이상하죠. 뭐는 됐다 안 됐다. 오늘 강의는요. 우리 한마디로 닷컴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질문은 뭐였냐면 Do you know where is he가 맞아요? Do you know where he is가 맞아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당연히 두 번째 거가 맞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물어보셨거든요. 왜요? 기존의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간접의문문에서는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가 온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사 where 뒤에는 주어동사가 오니까 he is가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특별히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면 우주에서 여러분과 저만 아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될 거예요.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돈 십만 원 정도? 아주 중요한 강의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주어동사 도치를 하죠. 그는 있다 그러면 he is고요. 그가 있니? 하고 물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죠. 그래서 is he? 하고 뒤집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하나가 있으면 도치. 이 주어동사 뒤집는 거 도치라고 그러죠.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요? 물음표가 하나이면 당연히 한 번만 해야 돼. 물음표가 없으면 그럼 도치하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원칙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do you know 다음에요. where he is가 정답인 이유는요.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가 간접 의문문에서는 온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 있는지 너 아니? 라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물음표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도치는 몇 번 해야 된다? 한 번만 해야 돼. 근데 앞에서 했거든. do you know? 에서 이미 썼죠. 너 안다. you know? 가 아니라 너 아니? 라는 도치. 그래서 no you 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do you know? 라고 해서 두 를 앞으로 보내고 두 다음에 주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도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do you know? 에서 이미 도치를 한 번 써먹었어. 그럼 뒤에는 도치가 또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where 다음에 is he? 가 아니라 he is 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이거를 do you know where is he? 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도치가 두 번 있는 거야. 물음표는 하나인데 도치를 두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간접 의문문에선 주어동사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순으로 온다. 이걸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현상을 정리해 놓은 거일 뿐이죠. 원리가 아니에요. 어디 원리가 그런 게 있어? 의문사 뒤엔 주어동사가 간접 의문문에서 온다? 이거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0개월 명에 새겨준 거예요? 그 문항이 나오게 된 기본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걸 아시는 분은 이러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시고 그냥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주어동사 온다라고만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고 그거에만 적용시키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은 두 개가 다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오는 거면은 what the answer is가 답이 되어야 되죠. 그죠? 기존 문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what is the answer도 맞다니? 이러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온다.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막 암기한 사람은 그냥 의문사 왔다면 주어동사만 찾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what the answer is만 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do you know 다음에 what is the answer? 이거는 의문사 뒤에 is the answer 주어동사가 도치가 또 일어났으니까 앞에 do you know에서 한 번 is the answer에서 한 번 그래서 도치가 두 번 일어나서 틀린 거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요 주어가 the answer가 아닌 거지. 주어는 뭐예요? what이죠? what what이 주어고요. is가 동사. 그래서 도치가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건 뜻이 어떻게 돼요? do you know 너 알아? 뭘 알아? what is the answer? 뭐가 답인지? do you know 다음에요? what the answer is? 이거는요. is 앞에 the answer가 있는 걸 보니까 the answer가 주어야.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뜻이 그 답이 뭔지 아니? 이런 뜻이 돼버려요. 뭐가 답인지 답이 뭔지 두 가지 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뭐가 맞는 거야?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답이니? 그러면은요. 뭐가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 답이니? 의문문이에요. 뭐가가 주어니까 what을 뒤로 보내서 is what the answer?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is what the answer가 아니라 그냥 what is the answer?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 하고 뭐가 답이니 하고 가요. 물음표 하나만 달렸다 뿐이지 똑같아요. 어순이. 왜 그래요? 물어보는 말로 하려고 하면 도치를 해야 되는데 what의 의문사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뒤로 보내는 게 도치인데 의문사 what은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answer? 그대로 가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럼 아까처럼 do you know where is he? where를 그냥 주어로 보고 is가 동사고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되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이 안 통하지. 왜? 어디가 그인지? 이런 말은 없잖아요. 어디가 그 남자인지 너 알아? 이런 말이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where is 이란 말은 틀린 거죠. 문법적으로 where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내드렸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do you know 다음에 what is he가 맞아요? do you know 다음에 what he is가 맞아요? 이렇게 여쭤봤죠. 어 이것도 what 다음에 the answer is what 다음에 is the answer 똑같은 경우죠. what is he what he is 그죠? 이 경우에는 what he is만 맞아요. 왜냐하면 뭐가 그인지 너 알아? 이런 말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he가 he가 주격으로 딱 돼 있잖아요. he는 무조건 여기 주어에요. 그런데 is he로 뒤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치가 두 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do you know what 다음에 he is로 써줘야 그가 뭐인지 너 알아?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 너 알아? 이런 내용이 되죠. 그의 직업을 물어보는 말로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꿔 가지고요. 난 모르겠어. 이걸 바꿔봅시다. 그래서 난 모르겠어. 그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I don't know. 그랬죠. 그 다음에 where is he가 맞아요? where he is가 맞아요. 이건 간접 의문문이라서 where he is가 맞다. 그게 아니라 이건 의문문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몰라요. 여기에 물음표가 어디가 있어? 없잖아. 도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know. 도치 안 일어났어. I don't know. where he is. 도치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음표가 없는데 도치를 자꾸 하거나 물음표가 한 번인데 두 번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만 자꾸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을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온다.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시지만 마시고요. 알려드린 원칙 첫 번째 의문문 만들려면 도치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물음표가 없으면 의문문이 아니면 도치하지 마라. 물음표가 하나가 있으면 한 번만 도치해라. 두 번, 세 번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도치를 어차피 못한다.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문법으로만 간접 의문문을 외우지 마시고요. 원리를 좀 이해해 두시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질문 이제 빠이빠이 안녕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짧은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긴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낸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영어가 긴 표현을 자꾸 뒤쪽으로 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형식이라는 거죠. 삼형식과 사형식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사의 순서에서도 또 긴 걸 싫어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소, 방법, 시간 이 순서대로 부사를 쓴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것이 정석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정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우리 너무나 유명한 거죠. 가주어, 진주어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옥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감옥적어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걔를 또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다 또 잇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주어 그 다음에 감옥적어 이 용법들도 바로 영어가 긴 걸 얼마나 얼마나 혐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형식, 사형식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그 영어의 비밀 앞쪽에 그 사형식의 비밀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나 멋진 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아 많이들 안 보셨어. 썸네일을 잘못 뽑았나 봐. 근데 그 강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형식의 비밀 이라는 강의 그거 꼭 보고 오세요. 오늘은 그 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간단한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형식, 사형식에서 얼마나 영어가 긴 걸 싫어하는지 그걸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는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숙제를 주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He gave a new assignment to me. 이건 삼형식이에요. 여기 보면 a new assignment 라는 목적어가 상당히 길죠. to me 보다도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목적어를 이렇게 긴 거를 중간에 두기가 좀 싫은 거야. 그래서 뒤로 보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He gave me 부터 먼저 하고 a new assignment 이렇게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사형식이 탄생을 한 거죠. 어렵지 않죠? 굳이 to를 안 써도요. 그가 줬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개잖아요. 누구한테 뭐를 그러니까 He gave me 만 들어도 아 나한테 줬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to me 를 안 해도 선생님 그러면 to me 를 쓰면 틀리나요? 음 100%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굳이 me 만 써도 알 수 있는데 굳이 to를 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요. 이 삼형식 하고 사형식을 언제나 이렇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항상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I gave a present to the girl that I would marry someday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사형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긴 있죠. 한번 바꿔볼까요? I gave 누구한테요? The girl 간접 목적어니까 to를 굳이 쓸 필요 없죠. The girl that I would marry someday 까지 해놓고요. 뭘 줬어요? A present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중간에 목적어가 너무 길잖아요. The girl that I would marry someday 가 너무 길기 때문에 걔를 그냥 뒤로 보내서 삼형식으로만 쓰는 게 맞죠. 이걸 사형식으로 굳이 쓰면요. 읽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긴 거는 아무튼 삼형식이든 사형식이든 뒤로 자꾸 보낸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순서에서 또 우리가 영어가 긴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유학도 갔다 오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방시간 이후 조건 이게 엉터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속았어. 수십 년간. 너무 억울해요. I usually get up at six in the morning 이런 문장을 보세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우리나라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t six 여섯 시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죠? 작은 단위의 시간이고 in the morning morning은 아침이니까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부터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규칙을 자꾸 만들기 좋아한다고 문법은 쓸데없는 건데 여기서 at six가 먼저 온 이유는 뭐예요? in the morning 보다 짧잖아. 짧은 거 먼저 하고 in the morning은 기니까 뒤로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안 믿겨지신다고요? 그러면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usually get up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두 단어밖에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쓴 거예요. morning이란 단어가 긴 시간이지만 앞에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exactly at six o'clock 더 길잖아요. 뒤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we arrived there quickly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나라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도착했죠? 장소 there 장소가 먼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quickly 빨리 그게 뒤에 순서가 there quickly로 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we arrived quickly there 해도 no problem 전혀 게다가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we arrived quickly at the station at the station 은 there 보다는 훨씬 길어졌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그래서 길어졌으니까 이건 뒤로 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we arrived quickly at the station 좋아요. 방법 장소 순이죠. no problem 장소 뒤에 방법이나 시간이 온다 이 원칙은 잊어버리셔도 된다. 맞죠? 또 하나 he arrived there yesterday 뭐 어려운 문장 아닌데요. 장소 다음에 시간을 쓴다 했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I don't think so. 그렇게 온 이유는요. there 요거는 이름 절이고요. yesterday 요거는 3음절이야. yesterday 가 한 단어지만 더 길어요. 발음상. he arrived there yesterday yesterday 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장소 다음에 시간이 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좀 바꿔볼게요. he will arrive tomorrow to the place you told him to be 이 경우에는요. to the place you told him to be 라는 굉장히 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너무 기니까 당연히 뒤로 가야죠. 그러니까 부사의 원칙은 짧은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긴 건 뒤로 보낸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원래 그런 언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가주어 진주어 여기서 보면 주어가 굉장히 길죠?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 이게 주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아이고 그거 멍청한 짓이야. It is stupid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거니까 To watch TV for that long time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기니까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쓴다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투부정사 주어를 뒤로 안 보내고 그냥 앞에다 두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앞에다 두셔도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너무 길면 그러면 조금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지나치게 긴데도 그대로 앞에다 두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To watch TV for that long time It's stupid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또 투부정사 대신에 Watching TV for that long time 로 바꿔도 괜찮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 비슷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It is my dream goal 또는 plan 뭐가요? To be the richest guy in Kore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가조랑 나머지 It is my dream 이랑 길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냥 앞에다가 그냥 둬가지고 To be the richest guy in Korea is my dream is my plan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는 watching TV for that long time 해서 투부정사를 ing로 바꿨어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거시기하다고 왜냐하면 Being the richest guy 이렇게 해버리면 느낌이 뭐다 지금 현재 또는 지금까지 쭉 내가 부자였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예문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Plan Dream 또 뭐 Goal 뭐 이런 것들은 미래를 상정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자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ing로는 안 쓰는 게 좋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매번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반면에 말입니다. 하나 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거 뭐예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 야 너 게임 그렇게 많이 하면 눈 버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요 Playing that game too much will cause significant damage to your eyes 이런 문장으로 멋있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플레잉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요. 투부정사로 쓰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꼬락선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ng가 더 적합하다. 투부정사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적합하다. Playing that game too much 이게 낫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는 주어가 Playing that game too much 동명사 주어로 꽤 길죠. 긴 주어는 뒤로 보낸다 그래갖고 It will cause significant damage to your eyes playing that game too much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주어보다 주어 아닌 나머지 서술어가 더 길어. 이걸 오버하러 뒤로 보내요. 투부정사니까 무조건 뒤로 보내고 ing가 무조건 뒤로 보내고 그게 아니라 길면 뒤로로 보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네 번째 오형식 감옥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가주어 진주어보다는 좀 낯설죠?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는요. 감옥적어라는 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형식을 먼저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You make me crazy 이런 표현. 그죠? 너는 만들었어. 목적어 뭘 만들었는데 나를 만들었어. 그래? 내가 어떻게 널 만들어? 나는 신이 아니야. 아니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Crazy 이거 이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관계 그래서 미와 crazy가 equal 관계다. 제가 이거를 입에 거품 물고 O형식 Secret Grammar 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형식에서 이제 감옥적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4단계의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옥적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곳을 방문하는 걸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We made 그죠? 뭘 만들었죠? 규칙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는 것을 만들었지. 그래서 목적어는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는 거 뭐로 거기 가는 게 규칙이 되죠. 보호가 바로 뭐로 만들었어요?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명사가 목적보 으로 온 거죠. We made 뭐를요? To visit there once a week 를 뭐로 만들어요? A rule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문장이었다.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뒤로 샹 보내고 죄송합니다. 샹이 아니라 샹 보내고 욕 같아. 갑자기 보내고 그 자리에다 뭘 쓴다? 가짜 목적어 또 잇을 쓰는 거예요. 왜 잇이냐? 기니까 그냥 그거 그거 만들었다고 그거 룰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 느낌이에요. We made 잇 뭐로? A rule 룰 그죠?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잇이 뭔지 설명해야 되죠. 가는 거 To visit there once a month 이렇게 해서 감옥적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기이니까 길을 보내고 그 자리에 어색하니까 잇을 채워 넣자. 잇을 안 채워 넣으면 안 되나요? 안 채워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잇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잇을 안 썼을 때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We made 잇을 빼고 A rule 해버리면 우리는 규칙을 맞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운이 좋게도 거의 같은 말이야. 이 경우에는 또 잇을 또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오해가 안 되니까요. 거의 같은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잇을 채워 넣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오해가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야 너 집에 가기 전에 불 다 끄고 가라 그거 확실하게 해 이것도 어떻게 가느냐면 만들어 뭐를 집에 가기 전에 불을 끄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확실하게 만들어 목적어 굉장히 길죠. 집에 가기 전에 불 끄는 거 야 만들어라 그래서 Please make 뭐를요? 불을 앞으로 꺼야 되니까 To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이게 목적어야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만들어요? Sure하게 만들어 확실하게 만들어 원래 이 문장이었다고 근데 그 긴 투부정사 목적어를 뒤로 샥 보내고 거기다 잇을 집어넣죠. 그래서 Please make it sure 그 다음에 잇이 뭐예요? To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home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도 잇을 빼도 크게 오해할 거리가 없어요. 확실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요새는 그냥 make sure 이걸 뭐 많이 써요. 길면 뒤로 보냈는데 보냈는데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다. 그의 억양이 그를 이해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His accent makes 만들어요. 뭐를요? 글을 이해하는 거 To understand him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Hard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hard는 한 단어고 목적은 세 단어잖아요. 그걸 뒤로 보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잇을 넣고 His accent makes it hard to understand him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Make it hard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죠. 외울 필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영국식 발음을 master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I found it 어쩌다고? hard 하다고 뭔지 몰라도 그거 힘든 거 힘든 거 알아냈다고 근데 그게 뭔데? To master British accent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I found it impossible to master British accent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가짜 목적어 It을 사용한 문장이 되겠죠. 우리는 한마디로 닷컴에서 모든 강의가 공짜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예문 한번 볼까요? 요새는 다 유튜브에 다 무료로 올라와 있어서 10년 전에 제가 무료 강의를 시작한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좀 서글프긴 하네. 너무 일찍 했나봐. 자 아무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랬으니까 We take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 We take 뭘 받아들여요? 모든 강의가 무료라는 거 그거가 목적어죠. 그리고 그게 어떻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다고 We take 뭐를 그거 그거 받아들인다고 Take it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요? For granted 이 For granted grant가 공짜로 그냥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granted면 뭐겠어요? 나눠줌을 받은 거죠. 그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We take it For granted 그게 뭔데? That All Lectures Are Free At 한마디로 닷컴 마지막 한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어플을 그래서 이 어플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해줘버렸습니다. 로 할까요? 이런 문장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요? 자 오래 했다. 그죠? 요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닷컴 받기 그까이 거 대충 제가 지난번에 관사 더 더에 관련돼서 강의를 쭉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보셨으니까 아마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 더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번 강의 또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관사 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치사와 관련돼서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전치사에 따라서 또 전관사 더에 따라서 뜻이 막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어가 휙휙 바뀔 때는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관사 더는 명사 앞에 더가 붙으면 그 란 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정 가능한 어떤 명사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에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많이 있는데 온도 있고 인도 있고 투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 전치사들은 대개 구체적인 전치사예요. 반면에 전치사 애시라는 게 있어요. 애는 추상적인 전치사예요. 이 얘기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애스는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고요. 이 애스에 관련돼서는 또 영어의 비밀 시즌1에 애시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해서 써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애시 추상적인 전치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시에 할 때요. 한시라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 앞에 애스를 쓰는 거예요. 추상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앞에는 전치사 애스를 쓴단 말이죠. in one o'clock 이렇게 안 하잖아요. at one o'clock 한단 말이에요. at school 이란 말은 뭐예요? at school 이 얘기는 전치사 애스를 썼기 때문에 얘는 추상적인 전치사라고 at school 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학교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공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I'm at school I teach at school 전 선생님입니다. 이런 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at school at the school 두 가지 차이는 뭐겠어요? at school 이란 말은 뭐겠어요? 전 학교에 있어요 이런 말이니까 이거는 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저는 교수예요. 또는 교직원이에요. at이 추상적인 공간이죠. 그 다음에 스쿨도 추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건물 안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교직원입니다. 교수입니다. 주로 그렇게 쓰죠. 반면에 at the school 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더가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스쿨이 건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로 건물을 가르치지. 어? 선생님 그런데 at은 추상적인 공간이랑 쓴다면서요. 자 요건 뭐냐? 학교에 있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캠퍼스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지 학교 운동장에 있는지 학교 입구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학교에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전체사 at을 쓴 거라고. 그 공간 안에 그냥 거기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까이 거 대충 추상적으로 그냥 그 친구가 학교 건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인스쿨이란 말. 인은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뭔가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뒤에 그러려고 그러면 스쿨이 뭐가 돼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공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인어스쿨 하든지 인 더스쿨 해야 되는데 그냥 인스쿨 이건 뭐냐는 말이죠. 스쿨은 뭐라고 했어요? 추상적인 공간. 건물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에요. 즉 뭐야 아직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저 아직 학교에 남아있어요.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바운더리 학창시절이 될 수도 있고 4년에 대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학기 안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졸업을 못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학교 안에 아직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인스쿨이란 말은 아직 졸업을 못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 더스쿨은 뭐겠어요? 인은 또 구체적으로 뭔가 안에 있는 거죠? 더스쿨이 쓰니까 이건 뭐예요? 어 나 그 학교 건물 안에 있어. 그때는 인 더스쿨이 되겠죠. 더스쿨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뭐 이런 말 할 때요. 캠퍼스 앞에는 주로 전치사를 뭘 쓰냐면요. 온 캠퍼스를 써요. 인을 쓸 것 같은데 그때 온을 쓴다고. 왜 그러냐면 캠퍼스라는 말 자체가요. 땅을 가르친다고. 면적.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캠퍼스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땅 위에 건물이 서 있고 내가 그 위에 걸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온을 더 써서 조금 더 그 땅 위에 뭔가 건립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온 캠퍼스를 많이 써요. 의대 건물은 우리 메인 캠퍼스에 있어 이런 말 할 때는 의대 건물이 메인 캠퍼스에 있어 이때는요. 온 메인 캠퍼스를 쓰겠지. 왜냐하면 건물은 그 캠퍼스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앳 캠퍼스는 뭐 쓰나요? 쓸 수 있죠. 당연히 온 캠퍼스와 앳 캠퍼스는 또 다른 거죠. 앳 캠퍼스는 그 공간 어딘가에 구체적이진 않아 그냥 대충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인 캠퍼스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캠퍼스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추상적으로 대학교의 어떤 공간인데 그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뭐야? 밖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밖과 안 이건 구체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바운더리가 추상적일 뿐이죠. 캠퍼스로. 그러나 밖과 안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 캠퍼스란 말은 오프 캠퍼스. 캠퍼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캠퍼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인 캠퍼스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 더 캠퍼스란 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이때는 구체적으로 더 캠퍼스 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학교 캠퍼스. 그 캠퍼스. 그 캠퍼스 안에 그 사람이 숨어있어. 특정할 수 있는 캠퍼스 안에 숨어있다는 얘기. 그죠? 앗 더 캠퍼스는 뭐겠어요? 특정할 수 있는 그 대학 어딘가에 있단 얘기. 어느 게 제일 많이 쓰이나요? 뭐 오브코어스. 온 캠퍼스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나 앗 캠퍼스나 인 캠퍼스 쓴다고 틀린 건 아니다. 다만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가 한마디로 뭐냐. 전치사 앳이 한마디로 뭐냐. 전치사 인이 한마디로 뭐냐. 이 근본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잘 이해를 해놓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한 10%는요. 이 원칙에 해당 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맥 앞에 덜을 붙인다. 강이름 앞에 덜을 붙인다. 뭐 할 때 덜을 붙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현실에서 그거 몰라도 90%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관서 더 대부분은 뭐다. 그라는 뜻을 갖고 있다. 더가 붙으면 천상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어떤 명사로 바뀐다. 다운그레이드 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갖고 다 해결이 된다고. 여기까지 여러분 강의 들으셨으면 아마 정관서 더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상당히 줄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관사 여러분 관사 어려우시죠? 왜 이게 어려우냐면 명사가 있으면요. 명사는 관사를 아예 안 쓸 거냐. 부정관사 언어 언을 쓸 거냐. 아니면 너를 쓸 거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매번 명사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오늘 토익에 출제됐던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문의 명사마다 제가 전부 다 관사 자리를 빈칸으로 해놨어요. 그 자리에 관사가 없는지 무관사인지 아니면 부정관사 언어 언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관사 더가 들어갈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딱 문장이 뜨면 스톱 시켜놓고 정지 상태에서 먼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놓고 저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맞춰보시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첫 문장 Study released today by university hospital indicates that people are becoming more health conscious 오늘 릴리즈가 된 연구예요. 오늘 발표가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유니버시티 hospital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주어라서 뜻은 대학병원에 의해서 오늘 발표된 연구가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논문이 이런 뜻이 될 텐데 이때 Study는 어때요? 앞에 아무것도 안 쓰나요? 논문 그러면 건 by 건으로 다르죠? 논문 5건, 6건 이렇게 세잖아요. 여기는 어를 쓰는 게 좋겠어요. 왜?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연구 어떤 한 연구 불특정해 왜냐하면 처음 나온 이야기니까 그 연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죠. 어떤 한 연구죠. 그래서 A study예요. 우리말이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이 나오는데 대학병원 흔한 대학병원을 얘기를 할 때는 A university hospital 덜 할 수도 있고요. 복수형도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University hospital 다 대문자로 첫 글자가 쓰여져 있죠. 이거는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경우는 Harvard University Hospital 이렇게 있겠지. 그건 고유명사예요. 단체명이죠. 그래서 앞에는 관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이름 고유명사인 여러분 이름 앞에 어나 더가 오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추상명사거든. 만일에 여기에 U하고 H가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를 쓰는 게 맞겠어요. 어느 한 병원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는 어를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무관사가 정답입니다. 이것은 연구가 보여준대요. indicates 뭐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에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건강을 의식하면서 살게 살게 되고 있다. 그런데 피플이라는 사람 앞에 피플은 이미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아니겠네. 그러면 무관사냐 더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피플만 봐서는 몰라요. 주변을 봐야 돼. 연구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점점 예민해진대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그런 의미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에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때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니잖아. 그죠? 이건 느끼셔야 돼. 여기서 말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덜을 쓰지 않고 비워두시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스터디는 보여줍니다. 어? 스터디가 또 나왔네? 그러면 앞에처럼 어를 쓰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는 어떤 한 연구를 봤더니 이런 거를 이런 거가 밝혀졌다. 앞문장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또 연구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겠어요?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더 스터디 하셔야 돼요. 성인들의 62%가 적어도 운동하는데 매일 20분씩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62% 앞에 이것도 명사니까 어나 덜을 쓸 수 있을까요?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per day a day 그럴 때 하루 당 이런 말 할 때 퍼 있잖아요. 그게 이 퍼예요. 퍼센트 센트가 100이거든. 100당 62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어를 쓸 수가 없죠. 이미 복수니까. 그럼 더는요? 지금 62%한 말을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62%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62%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에 헬프 컨슈스 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덜을 쓸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이 62%가 누구의 62%냐면 성인들이네요. 성인들. 성인들 복수형이니까 어는 올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더는 어때요? 더 그 성인들이에요. 성인들도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성인들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그 특정한 사람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others 62%가 spend at least 20 minutes 적어도 20분을 쓰고 있죠. a day 여기는 뭐 당연히 어죠. per day 하셔도 되고요. 어디다가 exercise 하는 데다가 운동하는 데다가 20분을 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넘어가 볼까요? 봤더니 뭐가 comparison comparison 이거는 비교죠. 비교 뭐 비유란 뜻도 있는데요. 뒤에 전체사 with가 왔잖아요. 저하고 조인성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그냥 저절로 비교가 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어서 비교가 된다. 조인성 좋겠다. 자 그래서 comparison 비교인데 뭐와의 비교예요? similar study 비슷한 연구가 또 있었나봐. 언제요? conducted 5 years ago 5년 전에 있었나봐요. 5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연구와의 비교가 이제 주어인데요. 자 비교 앞에는 어떨까요? 비교? 어 이거는 추상명사 아닌가? 그래서 comparison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추상명사 맞아요. 더는 어때요? 더 더 그 비교 아직 비교했던 얘기 처음 났잖아. 그러니까 그 비교는 좀 이상하죠? 뭔 비교 그렇죠? 그래서 더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워놓을까? 어를 써볼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어 입니다.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비교를 한번 해본 거야. 이번 연구랑 지난 연구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야. 옛날 거랑.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 비교 한번 해보자. 이 얘기는 뭐예요? 비교를 위한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작업은 셀 수 있잖아. 그렇죠? comparison 불가산명사인데 어가 붙었어. 너무 슬퍼. 영어는 왜 있다. 이러지 마세요. 비교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similar study 그랬네요. 비슷한 연구래. 우리 앞에서 나온 연구 말고 그거랑 비슷한 연구인데 5년 전 연구죠. 5년 전에 연구가 또 하나가 더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어가 정답이 된다고 this one하고 this one하고 각각 하나죠. a study and another study 여긴 another를 쓰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어찌됐든 another도 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a similar study가 정답이고요. 5년 전 연구와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indicates 보여주기를 뭐라고요? that this is 이것이 significant increase this가 62%를 가리키는 건데 62%가 운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증가한 걸 가리킨다는 거죠. 이거 증가도 추상용사 아닌가? 증가를 우리가 어떻게 세나? 그래서 여기는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증가도 셀 수가 있어요. 이 증가는요. 증가한 수치를 한마디로 줄인 거거든요. Unincreased number죠. 사실은 그거를 한마디로 하려니까 increase 한 거죠. 하나의 수치상의 증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서 증가한 거예요? in number 숫자에 있어서 증가했대요. 무슨 숫자? 운동하는 사람들 성인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n 다음에 a number예요. the number예요? 그냥 number예요. 여기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니까 여러가지 숫자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그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in the number of 물론 a number of 해버리면 또 많은이란 뜻도 돼버리죠. a lot of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색하지만 여기는 더가 정답이다. 덜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죠. 앞에서 성인이란 말이 한번 나왔죠? 앞문장에서 또 나왔네? 그러면 덜을 붙여야지. 이렇게 단순히 보지는 마세요. 붙이는 것보다 안 붙이는 게 맞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가볼까요? hospital has also noticed 자 병원이요 또한 공지를 했어요. 또 알려줬어요. 자 여기는 병원 앞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병원은 대문자였는데 얘는 small이네요. 그죠? 아 이거는 그냥 병원이야. 그럼 병원이 알렸습니다. 이러면 안되잖아. 어떤 한 병원이 알렸습니다. 해도 안돼요. 왜냐면 앞에서 병원이 발표한 논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the hospital 해야죠. 당연히. 그 병원은 또한 알렸습니다. 뭘 알렸어요? decrease from 5 years ago. 여기도요. 5년 전에서 뭔가 감소한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앞에는 이제 증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감소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처음 나왔으니까 a decrease 감소한 수치가 하나 발견이 됐기 때문에 a decrease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decrease는 감소라는 말 자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무한사가 맞지만 됐죠? a decrease from 5 years ago. 5년 전과 다르게 감소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서 감소를 했냐면 in the number of 여기도 the number겠죠. 그죠? 누구의 숫자예요? patients requiring care for heart ailments. 환자들이 또 처음 나왔죠. 그럼 여기는 안 쓰는 게 정답이지. 처음 나왔으니까 환자들인데 어떤 환자들? 일반적인 환자들의 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관사 그냥 patience가 좋아요. patience인데 어떤 patience예요? requiring 요구하죠. 뭐를요? care 치료 뭐를 위한 치료예요? heart ailments 심장병인데 일단 심장병부터 먼저 볼게요. 심장병 뒤에 보니까 s가 붙어있죠. 그죠? s가 붙어있으니까 앞에는 어나 어는 아니겠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안 쓰느냐 덜을 쓰느냐 이건데 덜을 쓰게 되면 뭐예요? 그 심장병이라고 해서 무슨 심장병 얘기 처음 했는데 무슨 그 심장병이야 여기는 더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care인데요. care는 이거는 추상명사로 보셔야 돼요. a care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마음을 쓰는 거거든 마음을 쓰는 거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이건 100%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a care라는 말은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care for heart ailments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care라는 단어 좀 어렵죠? 얘는 완벽한 추상명사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lead researcher lead는 수석연구원 lead는 앞장선 거니까요. 수석연구원 사무엘 런디에 따르면 런디가 reports 이야기 보고 하는데요. indicates 나왔고요. shows 나왔고요. notice 나왔고요. reports 나왔고요.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수석연구원이 지금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올 텐데 수석연구원 앞에 지금 빈칸이 하나 있죠. 리서처는 셀 수 있어요. 연구원이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셀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the lead researcher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놈 그 수석연구원 수석연구원 딱 한 명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덜을 붙인다. 그래서 the lead researcher 닥터, 닥터, 세뮐 런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뿐이거든요. 수석이니까. 그죠? 수석은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ven small amount of moderate exercise 적당한 운동의 운동마저도 even이 붙었으니까요. 조금만 운동해도 이건데 such as walking 걷는 것 같은 가벼운 운동이죠. can reduce risk of heart disease 그래서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뭐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amount small amount of 앞에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amount는 양이니까 셀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가 붙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비워야 된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건 수고로 a number of 가 많은이죠. 수가 많은 마찬가지로 un amount of 그러면 양이 많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수고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가 들어가야 돼요. small이 있으니까 어는 아니고 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 small amount 아주 소량 소량의 moderate exercise 중강도의 운동인데요. 운동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도 셀 수 있죠. 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는 이 운동, 저 운동 다리 운동, 팔 운동 이거 하면 다 복수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냥 피플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운동이니까 그냥 moderate exercise 정답이고요. 이런 것이 줄일 수 있습니다. 뭐를 줄여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 이거는 어떨까요? 리스크는 위험한 거 여기도 추상명사네.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얼을 절대 쓰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뭐 얼을 쓸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 이거를 그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위험을 줄인다. 그 얘기는요. 위험한 상황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죠. 이 리스크란 말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일상에서 셀 수 있는 경우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 리스크라든지 더 리스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Can reduce 아 리스크일까요? 더 리스크일까요? 뒤에 보니까 무슨 위험했을 때 심장병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리스크가 아니라 심장병의 리스크이니까 그거는 그 위험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더 리스크 뭐의 심장병 심장병을 셀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디지즈라고 단수로 나왔으니까 앞에 어나 더가 붙어야 되겠는데 어는 못 쓰죠. 왜냐하면 어 heart disease 란 말은 심장의 병 심장병 중에 하나만 가르키거든. 근데 이 내용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 를 쓰시면 안되고 그냥 더 를 쓸까? 그러면 그 심장병이 되니까 이것도 안되겠네. 비워놉시다.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얼마나 맞추셨어요? 요게 전부 다 몇 개더라?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제가 자막으로 여기 띄워 드릴 테니까 요기서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댓글로 좀 달아 봐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의 비밀 관사 때려잡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 닷컴에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카리브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I'm afraid to는 뭐뭐는 두렵다. I'm afraid that은 유감이다. 이렇게 뜻이 다르게 쓰이잖아요. 근데 I'm happy that I meet. I'm happy to meet. 그리고 it is difficult that, it is difficult to. 이런 것들은 뜻이 똑같고요. it is a shame that은 있지만 it is a shame to는 없기도 하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오늘 강의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 투부정사와 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와 됐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많고 또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afraid, happy, difficult, 그 다음에 shame 이런 것들이 어떤 건 됐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또 둘 다 돼도 뜻이 달라지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느끼시냐면 일본 사람들이 또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욕을 해서 근데 욕을 먹을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기구죠. 굉장히 열심히 해. 창의력은 없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정리만 잔뜩 선택해 놓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열 가지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한마디를 모르기 때문에 열 가지로 막 나열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afraid 투부정사는 뭐뭐가 두렵다. 그 다음에 I'm afraid that은 유감이다. 뜻이 다 달라지는구나. 아, 외우자. 그랬더니 또 I'm happy는 또 that이나 투부정사가 또 똑같네. It is a shame that 이건 되는데 It is a shame 투부정사는 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다 정리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영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I'm afraid to는 뭐뭐가 두렵다. 그 다음에 I'm afraid that은 뭐뭐는 유감이다. 라고 뜻이 다르게 해석한다고 아마 어디서 배우셨나 봐요. 차이 없습니다.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 그 상황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그리셔야 되고 대절은 시제와 상관없다. 옛날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사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I'm afraid 투부정사 I'm afraid death은요. 두렵다 유감이다 로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해석이 다른 거지 근본적으로 뜻은 똑같아요.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미래는 두려운 거니까요. 그러나 과거는요. 두려운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유감인 거예요. 우리 문제고요. afraid라는 말을 쓰는 원어민들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I'm afraid to go there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안 갔는데 거길 가야 돼. 그때 내 마음이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말로 I'm afraid that I went there alone. 그래서 옛날에 이미 갔어.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지. 옛날에 이미 했는데 그게 왜 두려워요? 그거는 그냥 유감인 거죠. 짜증 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내가 그랬던 게 아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유감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부정사는 미래이기 때문에 두렵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that은 미래가 꼭 미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 afraid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지금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afraid라는 동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겁주다 라는 뜻이에요. 윽박 지르는 거야. 왁! 이런 거죠. afraid인데 그게 당하는 사람이 수동태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afraid 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였는데 그 말이 잘 안 쓰이고 이제는 그냥 철자가 바뀌어서 afraid라는 형용사로 그냥 아예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afraid라는 말은 원래는 afraid 였었다. 그러니까 웍! 하는 상태를 당한 상태 마음이 불편하고 겁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할 거가 짜증나면 뭐예요? 겁나는 거죠. 불안한 거고 이미 했던 거가 짜증날 때는 뭐예요? 유감인 거지. 그건 우리 문제예요. afraid라는 말은 원어민의 똑같은 말이다. 따라서 I'm afraid to 부정사나 I'm afraid that 이나 결국 뜻의 차이는 없어요. 같은 거예요. to와 that의 의미 차이일 뿐이죠. 다시 말하자면 I'm afraid to 부정사는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기분이 찜찜한 거지. 그 다음에 I'm afraid that 과거나 현재나 이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벌어진 일을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그건 두렵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우리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유감이다.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I'm happy that 이나 I'm happy to 마찬가지죠. I'm happy to see you 뭐예요. 아직 안 만났는데 이제 만날 것 같은 상태니까 기쁜 거죠. 이건 제가 투부정사의 양자역학 강의 영어의 비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안 만나서 이제 막 만날 것 같은 상태 그 to meet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I'm happy to meet you 이거죠. 근데 이미 일주일 전에 만났어. 그래갖고 지금 기분이 좋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니까 그때 됐을 쓰는 것뿐이에요. I'm happy that you came here last month. 야 네가 지난달에 왔다니 참 기쁘구나.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가 옛날에 한 달 전에 왔다니 이건 투부정사 쓸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행복한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hat It is difficult to 이것도 뜻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같죠. 그러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면 It is difficult to 부정사 쓰겠죠. 예를 들어서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렵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막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 이런 걸 나타내는 뜻이 당연히 될 거예요. 반면에요. It is difficult that 을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렵네. 이런 느낌이 리가 없죠. 그죠. 그랬으면 투부정사를 썼겠지. It is difficult that 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어 또는 과거에 했어 그게 어려워. 어려운 현실 뭐 이런 걸 주로 나타낼 때 쓰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건데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이거를요. It is difficult that I speak English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되죠. It is difficult that I can't speak English 이건 말이 돼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 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It is difficult that I can't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려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게 어렵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It is a shame that 이거는 있는데 It is a shame 투부정사 이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누가 그래요? 이런 말을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It is a shame 이란 말은 뭐야 쪽팔리단 얘기지 쉐임이란 말은 뭐 창피 뭐 이런 건데 우리말로 그냥 쪽팔린 거예요. 그러면 쪽팔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 쪽팔려 아 나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되는데 아우 이게 쪽팔리네 그러면 투부정사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뭔가 했어 과거에 옛날에 뭔가 해버린 거예요. 그거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됐을 쓰는 거죠. 투부정사는 미래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t is a shame that this did not happen sooner 아 쪽팔려 뭐가 이것이 did not happen sooner 더 빨리 더 일찍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쪽팔리단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 그러니까 It is a shame to를 쓸 수가 없죠. 그러나 It is a shame to speak in front of so many people. 이런 문장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거 쪽팔리서 못하겠다는 얘기지. 투부정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나눠가지고 뭐는 되고 안 되고 뭐는 되고 안 되고 야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라. 중요한 건 뭐예요? 투부정사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대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외우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영어 할 수가 없어요. 머리 나쁜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특징이 뭐다? 근본 원리를 알면 이런 가지들은 그냥 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정리하고 막 외우고 막 나누고 쓸데없이 거기에 시간을 버려요.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는 한마디로닷컴의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꾸 나누고 자꾸 정리하면서 외울 것만 잔뜩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도대체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일본식 문법에 어떤 영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제가 저 네이버에서 블로그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영어를 이렇게 자꾸 어렵게만 쓸데없이 어렵게 막 정리해놓는데 열정을 쏟고 있거든. 그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 머리가 나쁘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특징이죠. 그죠? It is blah blah 투부 정사 이거는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가정이라든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Easy Difficult Hard Safe Dangerous 라는 단어 등과 더 잘 어울려서 같이 쓴다는 얘기죠. 뭐 그럴 듯하죠. 그죠? 반면에 It is blah blah That 이거는 뭐뭐가 뭐뭐하다는 것은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거는 가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나 명백한 사실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어와 주로 같이 쓰인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그럴 듯한 설명인데 이 설명은 최악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It is blah blah 투부 정사는 가정이나 주관적인 판단 일 때 쓴다? 왜요? 몰라. 왜요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린데 왜요? 누가 그래요? 그 정리만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고민할 때 easy나 difficult 라는 말을 쓰겠죠. 아직 안 한 거야. 이제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it is difficult it is easy 투부 정사가 많이 쓰이겠죠. 영어를 이제 막 배워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거야. 하지마. 배우지마. 아직 안 배운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practice every day.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일 같이 연습하는 거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수능 만점을 위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막 매일 같이 연습을 해야 될 상황인 거지. 그래서 투부 정사를 쓴 거예요. 뭐 하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도 마찬가지죠. 이거 해도 안전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안전한 거야? 안전하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은 그걸 막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쓴다고. 그니까 당연히 투부 정사랑 어울리는 거지. 데인저러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외울 거야. it is easy it is difficult it is hard it is safe it is dangerous 투부 정사 이거 외울 거야. 이거 엔진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막 할 것 같은 상태이니까 그게 쉬우냐 어려우냐 그게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리게 느껴지는 거지. 이걸 외울 거냐고. 그리고요. it is blah blah that은 현실이나 명백한 사실일 때 쓴다. 왜요? 그 다음에 clear apparent obvious true evident 등과 잘 어울린다. 왜요? 왜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문만 쭉 들어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할 거였으면 사실은 투부 정사를 썼겠죠. 그 얘기는 현재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that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clear 명백하죠. apparent 분명한 거죠. obvious 명확한 거. 같은 말이야 전부다. true 사실인 거예요. 내가 확인할 수 있어. 명백하니까. evident 이것도 명백한 거죠. 이미 과거에 한 일이라든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 시제의 내용이 대절 뒤에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백하고 사실이고 진짜고 뚜렷하고 뭐 이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언어 감각의 문제죠. 이거를 외우고 앉아 있느냐 하면 clear apparent obvious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단어와 대절이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fluently as a second language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it is difficult that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서 it is difficult that we speak English fluently as a second language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 원어민들도 답변을 잘 못해요. 느낌으로는 알죠. 그러나 왜 that을 쓰면 안 되는지는 설명을 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느냐 하면 that절 뒤에 we speak English fluently 라고 나왔어. 우리가 능숙하게 영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써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어렵냐고. 이해되세요?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만일에 it is difficult that을 굳이 쓰고 싶으면 뒤에는 뭐예요? we can't speak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뭐 쓸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못하네? 그죠? 능숙하게 잘 못하네? 그리고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짜증나는 일이다. 그런 느낌으로는 또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감각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투부정사로 쓰는 거를 대절로 바꿔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리를 해놓은 그 블로그에 따르면 difficult란 단어는 투부정사와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it is difficult that we cannot show any faces in the filming. 아마 유니세프니까 가난한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얼굴을 내보내도 되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영상에 얼굴을 등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잖아.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it is difficult that 굉장히 어색한 문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내용에 따라서는 that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촬영할 때 얼굴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참 불행하고 이것이 참 불편하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네. 그러면 it is inconvenient that 또는 it is difficult that it is hard that 해놓고 we cannot show any faces in the filming.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 다이얼 해갖고 difficult는 투부정사랑만 쓰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important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거 해라. 그런 느낌일 때는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 it is important 투부정사를 쓰겠죠. 그죠?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미디어죠. 라이프스타일 가디언의 라이프스타일 섹션에 있던 예문인데 it is important that this changes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계속 변한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문장에서는 대절을 또 쓰더란 말이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예문이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이라는 표현이 우리 눈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ard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에 따르면 그 블로그 문법에 따르면 it is hard 는 투부정사랑 어울리죠. 그러나 BBC 영국 방송국 BBC에는 이런 문장을 썼어요. it is hard that only one person can go 오직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느낄 때는 it is hard 투부정사를 쓰겠지. 근데 현재 현상 현재 사실이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현실일 때는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that을 써야죠. 그리고 그게 참 어렵다 라고 느끼는 거니까 it is hard that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clear 라든지 true apparent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블로그 문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it is clear 뭐예요? 아주 분명하다 그랬잖아. 이미 지나간 과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야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obvious 해 지고 apparent 해 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it is true 하면 대절만 오지 it is true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다. 말이야. 앞으로 이제 막 해야 되는 상태인데 뭐가 분명해? 아직 안 했는데 해봐야 분명해진 거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외우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영어 할 수가 없어요. 머리 나쁜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특징이 뭐다? 근본 원리를 알면 이런 가지들은 그냥 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정리하고 막 외우고 막 나누고 쓸데없이 거기에 시간을 버려요. 오늘의 영화의 비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